우리 이만진 말씀이라 좀 드려 쓰겠어 엄마가 기다려 연락하셔 면도칼로 면도칼이 아니라 야 하루 팔면 얼마나 팔아요 장사 안돼 아저씨 얼마나 팔을까 안팔려요? 이거 어떡해요?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다 죽는거지 하면 어떡해요 아저씨 올해 얼마나 되셨는데 조금 먹었어요 우리 엄마에 비하면은 얼마 안잡을 것 같구만 이제 60이나 되셨을까? 60 안되셨을 것 같은데 50이야 아저씨 60이야 50 그죠? 아저씨보다 훨씬 작지 아저씨 50 넘었었구만 50 넘었죠 당연히 마지막에 50도 넘었지 그죠? 마스크 써서 잘 안보이니까 그렇지 아따 냉이 좋다 냉이 좋아 냉이국을 딱 끓여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맨날 뭐에 잡수는디요?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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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 잡수는디 맨날 그거 밥 안해요? 배달해주는거 어휴 그 돈은 어디서 다나요? 그니까 돈 벌어야죠 고구마를 사다 짜드려 고구마 잘 잡수셔 고구마를 사다 짜드려요 고구마가 좋더라구요 고구마가 고춧가루 고춧가루